나 고미남이랑 다정하게 장보고싶어. 그래, 미남이 데리고 장보고 가자. 고미남은 사고 다발적이야. 안전하게 그냥 집에나 둬. 그럼 태경이 넌 집에 있어라. 이거 맛있겠지? 이렇게 빨간 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런가? 그것도 향 좋은데. 저는 냄새를 잘 못 모르겠습니다. 돼지코는 못다 어디다 쓰려고 냄새를 못 맡아. 어떡하긴 쓸모도 없는데 그냥 버리는거지. 저는. 괜찮아? 너무 싶어했어. 가도 조심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